나이 들수록 나이를 잊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현재의 생활이 어떤지를 여쭤보면 의외로 현재의 삶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행복 이유는 다양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고령자가 실제로는 행복감이 저하기는커녕 오히려 행복감이 커지는 현상은 세계 각국의 심리학적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어서 고령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야 할 행복감이 고령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모순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령기의 행복감이 오히려 향상되는 이유 10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황이 줄어들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은퇴를 하거나 그동안 참여했던 커뮤니티에서 손을 뗄 나이가 되면 다소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능력 차이나 처지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내 페이스대로 지낼 수 있는 일상은 마음의 평온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공동체. 은퇴에 의해서 사회적인 소속을 일부 잃었다고 해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다른 형태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고령자에게는 보다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공동체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목표 계획.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젊은이에게 지지 않는 체력이나 지식을 계속 연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나이에 맞게라는 현실에 맞추어 잘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세워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히 걸어가는 즐거움을 찾아낸 고령자는 비록 결과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보람. 나이 드신 어른의 풍부한 인생 경험은 뒤를 잇는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세대가 서로의 지식이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고령자, 자신이 인생의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고령자의 심신을 더욱 건강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나이에 잘 어울리기에 지금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노인은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늙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인생을 따라다니는 초조함이나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당연하게 지내온 일상이나 계절의 변화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가족, 친구와의 사랑이나 우정에 새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거기에서 행복함을 찾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사회나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고령자가 많은 것도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젊을 때는 느끼지 못한 큰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즐거움.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젊음이 손상되는 것에 큰 불안을 느끼며 조금씩 우울해져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연령에 맞춘 생활을 긍정적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서서히 변해감으로 자신다움을 발견해 오히려 젊게 빛나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경험으로 생긴 명확한 판단 기준 확립.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젊었을 때는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노인은 그런 상황들을 이미 고민하며 경험에서 자신의 산 지식이 되었고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좀 더 확실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어드는 욕심. 젊을 때는 유행하는 옷이나 자파에 눈이 쏠려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온갖 물건들을 사모으기도 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물건에 대한 욕심도 조금 바뀌어 갑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앞으로의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최근에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가능한 홀가분하고 깔끔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한층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열 번째, 스스로에 대한 수용으로 불안감 감소. 고령자들은 젊은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시절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능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꾸미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더 즐길 여유가 생기고 나이 들매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에서 생각하면 고령의 현실에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 다까운 감성은 나이를 먹어야 삶에 활용이 됩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자신다운 행복의 본연의 자세를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젊은 사람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나이 들물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다움으로 과거보다 미래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며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행복이 끝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